공상외고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K-POP 아카데미 보컬클래스가 열렸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발성과 곡 해석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Always와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EXID의 위아래를 배웠습니다. 2주간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팀별 경연대회에서는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. 현장에서 즉석으로 열린 개인 경연대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 노래와 춤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한류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